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은 할매와 그런 안마를 쏙 매달마가지고 이혼당하게 생긴 그런 아들까지 두 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손주가 엄마의 며느리를 닮은 게 기분 더럽다는 정신나간 시모와 그런 시모를 편드는 아들 제대로 한타까리하고 너무 그지같아서 그냥 이혼합니다. 원지 아이가 나를 닮은 게 기분 나쁘다는 시모 제목 그대로 제가 낳은 제 아이가 엄마인 저를 닮은 게 기분 나쁘다며 시모가 난리를 쳐서 제대로 한바탕 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저희 남편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고 가세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제가 예민하고 정신나간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글 쓰는 거고 이거 남편이랑 같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저희 시모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고 우리 아들 썩 빼다 박았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요 이거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인 저희 남편을 닮은 게 맞고 또 이게 남이야? 우리 새끼잖아. 우리가 친부모라고. 그럼 닮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 거기 손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아이의 얼굴을 살살 오르만지면서 아이고 이뻐라. 이쁘다. 저거 엄마 쏙 빼닮아가지고 너무 이쁘다. 이런 칭찬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시모가 발끈하더니 표정이 썩어. 싹 구르면서 아 여뻤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나 기분 나쁘지. 이런 말을 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툴툴대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보는 사람 기분 더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 아이가 자기 엄마 닮은 게 그렇게 기분 더러울 일인가? 결국 저도 여기서 화가 났고 나중에 손님들 다 가고 나서 따져봤어요. 아니 어머님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면 엄마인 저는 뭐 기분 좋습니까?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기분 나쁘냐고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시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옆에 내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엄마인데 그런 내 앞에서 지 엄마 닮았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냐? 어이구 너도 엄마면서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그냥 나는 섭섭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어이구 참 별걸로 다 트집을 잡는다. 에? 이러면서 끝까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기분 더럽잖아요. 결국 큰 싸움이 생겼죠. 아니 정말 제가 예민해요? 지금 남편도 난리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남편도 같이 본다 해서 글 씁니다. 남편아, 나도 남자인데 야, 나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앞으로 너희 집에 갈 때 네 마누라 닮은 아이랑 마누라는 절대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라. 손주가 며느리를 닮아 기분 더럽다고 난리치는 너희 노친네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너 혼자 다니도록 해. 이제 끼켜봐야 60대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뭐야? 지하철 노약자석에도 앉지 못하는 너희 모친인데 말이지. 뭐 그런 사람한테 늙어서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다. 이런 거지같은 변명은 하지 말고 어? 이건 그냥 너희 모친 인성이 썩어서 생긴 일이니까 아내 원망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 모친 인성 교육 그걸 잘못시킨 너희 윗조상들 원망이나 해. 알았냐 이 자식아? 이거 다 니네 할비 할미 탓이다. 2번 또라이야? 늙어가지고 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추태를 부리고 있어. 그냥 상대하지 마요. 3번 이럴 땐 그 정신내건 시모한테 그래 할미 네 아들도 너랑 안 닮아서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엄마를 닮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뭔데? 뭐? 어처구니가 없네. 헐 4번 에휴 그냥 쳐 늙기만 했네. 어쩜 이렇게 추할 수가 있냐 인간이. 5번 아들의 지능은 엄마 유전 80%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멍청한 걸 보니까 그걸 난 엄마도 돌대가리 확장이네 뭐. 천박한 집안인 거 티 좀 내지 말라고 하세요. 보는 애가 더 쪽팔린다. 부끄러워. 6번 사람 하는 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만약 거기서 아이고 애가 저거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아서 이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분 나쁜 거 그 사람한테 나빠야 되는 거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성질 내린 일은 절대로 아니죠. 하물며 얼마 얼마 엄마 닮았네 이걸 가지고 화를 냈다고. 이건 그냥 미친 거지. 심포 자체가 더럽고 고약한 거라고. 천성이 썩었다고요. 천성이 썩었다고요. 그러면서 강사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손주가 지 엄마 닮아서 진짜 하나도 안 이쁜데 나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강사랑 수강생들 전부 다 헐 완전 벙쩌죠. 이거 보니까 딱 그때 그 미친 할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네. 동일인인가? 8번 아이고 그 할머니 벌써 노망이 났네. 그것도 더럽고 추악하게 말이지. 할머니 심부 그렇게 쓰면 너 말년 완전히 망해요. 지옥 간다고. 추가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봤고요. 제가 시모라고 썼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떨어서 일단은 시어머니라고 수정했습니다.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남들한테 시어머니를 시모라고 부를 만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까 이런 사소한 말도 고깝게 들리는 거라고 여기는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네 팬들을 주는 거지 이런 그지같은 억지를 부립니다. 글 당장 내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요 저 절대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 미친 듯이 싸우다가 도저히 상종이 안 돼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은 언니 집에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희 형부도 분노를 해요. 아니 뭐 그런 미친 집안이 다 있어? 이러면서 당분간 여기 있다가 안되면 친정에 가랍니다. 절대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계속 사과 안 하고 저렇게 우기면 그냥 갈라서버리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농담 아니고 저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물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석고 대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진짜로 갈라설 각오예요. 정말 이번에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남편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인간인데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여하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써주신 댓글들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어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아니 쓴이는 기대할 걸 기대해요. 저 미친 것들이 정말 너한테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럴 위인들이면 애초에 일단 개소리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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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번 지 아들은 엄마인 지를 닮아서 박색하고 졸나게 못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며느리를 잡는 거지. 만만하니까. 에이그 3번 아니 시모가 왜 뭐 어때서? 어미 못다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럼 지는 뭐 장어머니 이렇게 부르네? 별 개똥같은 무식한 집구석이구만. 그냥 갈라서요. 희망이 없잖아. 4번 아니 손주가 자기 엄마 닮았다는 건데 그걸로 기분이 나쁘면 솔직히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이렇게 예민하다고 후레 치는 종자들 치고 저요. 지금까지 정상인 인간들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여기서 제일 아픈 건 시모도 아니고 네 남편입니다. 남초 게시판에 올려본 듯 결국 지 얼굴에 침 베끼니까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한번 올려보든가 궁금하네. 5번 인간이 어깨 위에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역제 사지도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장모가 저런 소리를 했으면 지 기분은 어땠을까? 도대체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다. 6번 헐 논리가 안 되니까 시모로 걸고 넘어지는 거 진짜 추하네. 어? 그지 같아. 7번 야 추각을 더 진짜 비루하고 그지 같다. 생각하는 수준이 딱 지그 엄마랑 똑같네. 아니 시모라는 말이 뭐 어때서. 8번 이럴 줄 알아서 역시 정신 못 차릴 줄 알았지. 그냥 갈라서요. 그게 답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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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생각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존감은 완전 바닥인데 자만심만 강한 사람들이 딱 저러거든. 제 친구 옛날에 그놈 있죠 맥주병. 그 자식이 딱 이래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걸로 싸움이나 자기가 논리에서 밀리잖아요. 그럼 다른 걸 끄집어내가지고 더 크게 화를 내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더러운 습성이 있는데 딱 이러거든. 이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시모 어쩌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모랑 독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님이란 말을 안 하고 시모 따위가 뭐 뭔데 간섭이야 이런 식으로 시모한테 직접 시모 어쩌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절대 다수인 제3자한테 이야기를 전할 때는 시어머니께서가 아니라 그냥 시모가 혹은 시어머니가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가 착한 줄 아는 사람들 있죠. 바보 같은데 혹은 못했는데 그러면 막 극존칭을 써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시어머니께서 진지를 저 수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저희 시모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죠. 뉴스 보세요. 대통령께서 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거는 답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